고마 와우 스프르키다 오늘은 로블록스에서 모든 스프르키의 친구들이 되어보자구 뭐야 너 사이번이야? 응 맞아 일단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샤워를 좀 해야겠어 뭐야 여기 화장실?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여기서 샤워 좀 하자구 아우 시원해 어 뭐야 오렌이 상태가 왜 이래 오렌아 오렌이가 불타고 있어구 오렌이가 피를 흘리고 있다구 갈비뼈가 부서지고 심장이 다 보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같이 가자 친구야 어쩔 수 없어 올해는 벌써 타락한거야 그럼 이번엔 되랑이 출동이다 여기에 스프르키 캐릭터들을 모두 만들 수 있다구 나는 미스터폰 컴퓨터 헬로우 우주 라이크 투 헵 썸 펀 으악 이불 아이야 밤이 되니까 이불 아이가 생겼어 오 얘들아 스카이가 왜 이래 완전 타락해버렸다 눈알이 튀어나왔어 오 찌그러워 우리도 언제 타락할지 모른다구 이거 봐 헬로우 도주 라이크 투 헵 썸 펀 으악 머리가 반이 깨져있어 친구야 괜찮니 이불 아이가 나오니까 다들 타락해버렸어 사이먼으로 변신 사이먼도 타락해버렸네 완전 염소같이 생겼어 친구야 너도 타락했니 이번엔 내 차례라구 뭘로 변신해볼까나 뭘로 변신해볼까나 여기 2층은 모두 타락한 친구들이야 그렇다면 난 비네리아로 변신 으악 눈알이 다 튀어나왔어 여기 정상인 친구들이 하나도 없네 다들 상태가 심각하다구 특히 되랑이 너가 상태가 안좋은거 같아 얘들아 같이 놀자 다들 떠나버린다 외면해버리네 깨꼬낙 이번엔 나라구 와우 펀봇이다 빨리 비트박스 해보라구 오케이 어 뭐야 오호호호 잘하는데 안녕하니 어 저기 뭐라구 와크스가 있다 저 끝까지 가면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거야 어허허 진짜 뭔데 어 저 끝에 열쇠가 있잖아 와크스 따라 끝까지 오면 이렇게 열쇠를 얻을 수 있다구 배치 획득 와우 시방아 잘했어 이번엔 내가 가봐야지 이번엔 레디다 출발 으악 해골 바가지 레디다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나는데 얼굴 반에 스킨이 사라졌어 이빨이 다 보인다구 난 오렌이랑 커플이야 오렌은 심장이 다 보여 넌 해골 바가지가 다 보인다구 마지막으로 와크스 도전 으흑 뭐야 헐 여기 친구들의 오프스를 모두 다 수집해 보자 제일 먼저 앞에 사이먼이 있다구 사이먼 획득 오 여기 변신 히히히히히 투디니까 더 귀엽다 어 여기 재빈도 있다 재빈 획득 바로 변신 귀여워 어 저 앞에 스카이 있다 스카이 가지러 고고시 자 스카이 획득 하나씩 획득하니까 재밌는걸 이번엔 점프맵으로 출격이다 점프 오랜만에 점프맵 하니까 적응이 안되네 점프 이정도쯤이야 뭐야 왜케 못하세요 내가 한방에 정복해주마 퇴랑이는 비만인데 아주 날라다니는구만 갑자기 비만이 왜 나와 여기서 점프 여기 계단도 차례대로 한걸음 한걸음 떨어지면 못 올라가 자 점프 이제 마지막인가 점프 우와 미스터 썬이다 크리피 버전이라고 획득 미스터 썬 변신 크리피 버전인데 퇴랑이가 변신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다 자 여기로 올라가서 저 끝에 또 있죠 찾기가 아주 쉽고 재밌어 미스터 펀 컴퓨터 이것도 크리피 버전이네 헬로 우주 라이 투 헵 썬 펀 오 저 끝에 웬다 같은데 오 맞아 맞아 웬다 변신 뾰라롱 퇴랑아 이제 그만해 혼자 다 할거야 알겠어 캐릭터 재설정 고고씨 달려간다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야지 어 사다리가 있네 사다리 타고 올라가면 어 얘는 간홀드다 간홀드 획득 히히 재밌구만 자 점프 점프 탈출 여긴 더이상 없겠지 밖으로 나가서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올라갈거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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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높다 높아 피라미드에 뭐가 있다고 그래 위에서 보면 다 보일거같아 으아 뭐야 어 이 녀석은 레디 흑화 버전이다 획득 성공 어 근데 나가는 분이 없잖아 캐릭터 재설정 아 더 하고싶은데 이번에 중력코일 하나 사야지 아싸 획득 이제 스프링이 달려서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어 자 간다 흐흐 점프 실력 끝내주쥬 자 간다 점프 우와 그냥 다 건너뛰어버리네 저 밑으로 내려가자 오 피네리아 크리피 버전 자 저기도 있네 이 녀석은 웬다라 웬다 크리피 버전 획득 성공 어 저기는 더플 같은데 오예 더플 획득 와우 아직 더 많이 남았어 어 얘는 오렌인가 오렌 크리피 버전 획득 그리고 핑키 찾았다 아싸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바로 레디가 있네 레디도 획득 뭐야 혼자만 다하는거야 너희들도 아까 많이 했잖아 이번엔 점프맵으로 고고씽 여기 위에도 뭔가 있던데 코일이 있으니까 점프 한 방에 올라와버려 더플 크리피 버전이다 성공 저 옆에 살해도 뭔가 있을거 같아 바로 고고씽 세빈 크리피 버전 굿 바로 옆으로 날아가버리기 여기 위에도 누군가 있겠지 무조건 올라가 점프 도착 누구냐 얘는 얘는 처음 보는 녀석인데 어 저기 한명 있다 좋아 고고씨 터너 같은데 터너 크리피 버전이다 획득 이제 거의 다 모은거 같아 어 저 밑에 미스터 트리 있다 이것도 흑화앤 버전이야 자 획득 또 다른 친구들도 찾아야해 어 저기 있다 이건 브로드인가 머리가 완전 다 뜯겨버렸네 획득 성공 와우 펀봇이다 시방아 비트박스 간다 오호 굿 비트박스 펀봇이라고 얘는 웬다인가 오호 미스터 트리 이제 거의 다 찾은거 같아 오케이 터너까지 획득 집안에도 많이 있을거 같은데 들어가볼까 어 여기 브로드 있다 브로드 브로드 획득 그리고 어 여기 구멍 뭐지 와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스터 폰봇이다 어 획득했는데 나가는 길이 없어 이제 나한테 넘기라구 난 순간이동 해야지 히힝힝 부탁드려요 혼자만 너무 많이 했다구 다음엔 니들이 많이 해 같이 가자구